이게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랜스젠더 분들끼리 같이 일하면은 권력 다툼이 있어요 작은 이렇게 트랜스젠더파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어 내가 이제 가게를 거의 1,2년씩 안 나가니까 이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출이파, 일단 주아파 그래서 결론은 기출이파랑 주아파가 이렇게 싸웠는데 두 파가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두 파가 싸워서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술 먹고 이렇게 엘리베트에서 뭐 이렇게 때리기도 했고 했다고 우리 썰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이 권력 다투면서 결국에는 둘이 마찰이 생겨가지고 내가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싸워도 됐냐 그래서 너네가 지금 내린 결론이 뭔데? 그랬더니 나는 저 언니랑 얘기하지 못하겠어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얘도 나 전환이랑 같이 얘기 못해 언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약했어요 이렇게 딱 생각하다가 알겠다 내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오늘 가게 끝나고 그러면 우리 전체 미팅을 한번 하자 이러면서 가게 끝나고 일요일을 쭉 앉아놨어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너네 ㅈㄱ다 내 지금 기분이 어저께 내가 집에서 하루종일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진짜 너무 ㅈㄱ 같다고 너네 내가 너네를 믿고 맡겨놨는데 너네는 지금 너네 챙길 거 다 챙기고 너네끼리 배가 불러가지고 말가닥불가닥 권력 싸움 해가지고 싸움나니까 여기서 이해 못 한다고 둘 다 그만두면 되겠다 둘 다 그만둬라 그랬더니 둘 다 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미안하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됐다 그만둬라 둘 다 내가 너네 같은 나가시를 못 부여오더라도 좀 모자란 나가시들 그냥 대다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당사하려나 가라 그랬더니 뭐 이제 주화도 그렇고 귀투리도 그렇고 언니 미안해 미안하면서 내가 둘을 앉혀놓고 사과해라 사과 받아주고 사과하고 서로 언니도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언니도 동생한테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사이를 시켜줬어요 구름을 한 뒤에 도망을 왔어요 기추리가 5,6년대에는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야망도주라는 거죠 야망도주라는 거를 또 잡아놨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야 철 좀 있어라 니가 그 동생이랑 싸웠다 해가지고 언니 그럼 내가 싫어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면서 니 싫어하지 않는다면서 살다보면 다 그렇고 그렇다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지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 틀려가지고 언니라고 해서 대우받고 이럴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알았다 언니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틀이 다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도 잡아왔어요 잡아왔고 야 가고싶으면 가라 아니 너 언니가 전화해주길 바랬다 하면서 그러는 거야 니 만약에 한 번 더 이러면 언니 너랑 인연 끊을 거다 알았다 언니 미안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러는데 일주일간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말 안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너 이제 가게 안와도 돼 너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너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라 이러면서 계좌번호 중대가 돈 붙이고 앞으로 너네 나랑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라고 전화 끊었어요 그 중앙 불렀어요 그 중앙 안전화해가지고 얘 아무리 세월이 바뀌었다 해도 언니랑 동생이랑 왜 이렇게 돼가지고 동생이 참아야지 결국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 존나 니한테도 반의 책임이 있으니까 너도 인생도 살아보라면서 니 동생들이 기어오를 때 니가 기출처럼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딱 두고 볼 거야 내가 정말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갖고 한 1년 1년 반 반쯤 돼갖고 새벽에 전화 왔어요 내가 전화를 싹 지워가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야 그럼 날씨 익어 날씨 익어요 근데 이 끝번호가 날씨 익는 이유가 끝번호가 내 친구 핸드폰 번호랑 기출 핸드폰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지? 이러면서 어 기출인가 싶어서 전화 받았는데 아니야 나 기출인 거야 그래갖고 여보세요? 이랬더니 언니야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왜? 이랬더니 왜 갑자기 전화해서 왜 우는데 언니 언니 가게 술 한잔 마셔러 가도 되냐 하면서 어 마셔와 이랬어 그래서 지갑 보니까 와누똥이 일을 하고 있었는 거야 와누똥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언니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생활고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아 그래 어떡하겠니 얘 너라도 주스려라 이러면서 그러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낮에 전화 왔어요 언니 언니네 가게 일 좀 하면 안 되냐면서 그랬더니 그 언니는 너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거는 괜찮은데 별로 일은 같이 안 하고 싶다 너가 솔직히 저때 이런 일은 이런 일은 무책임한 일을 네가 했을 때 나는 그때 그때 이제 일적으로 너랑 이렇게 거래를 끊었다 언니 이제 내가 정신 차렸다면서 언니 다 잘할게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렇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랑 나랑은 한 20년 넘었죠 그러니까 20년 넘었는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얘기하는데 진짜 지는 그 동생들한테 그런 대접 받는 게 너무 싫었대 그 맘도 이해 가더라 흘러가 흘러가 그에 너무 흘러가 한 20년 흘러가 그렇게